안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고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 첫방송인데 오늘 바로 신규 컨텐츠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조선 할리 갈리 아니 할리 갈리래 조선 갈리 조선 갈리입니다 네 자 제가 방금 말실수를 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대충 어떤 컨텐츠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바로 이 컨텐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신님과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나라의 악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수를 위한 카드 노름을 펼치는데 어? 두둥탁 두둥탁 백성들은 조선 갈리를 통해 서로의 돈독감을 키울 것이고 작고 큰 슬픔과 행복을 느낄 테니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의 이름으로 말하니 백성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길 바라며 싸움을 절대 금지하니라 아니 금 금지한다니 싸움이 금지 조선 갈리는요 제작 시간과 강탈 시간이 짧고 빠르게 번갈아가며 총 3회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제작 시간은 15분 폐 재료를 구하고 조합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강탈 시간은 10분 자신이 만든 폐를 가지고 조선 갈리 놀이에 참가할 수 있으며 상대의 폐를 뺏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승 조건은 우승 조건은 마지막 세 번째 강탈 시간이 끝난 후 보유한 폐의 점수를 총 합산한 후 점수가 가장 높은 백성이 우승하게 됩니다 탈락 조건도 있겠죠 바로 강탈 시간을 보유한 모든 폐를 잃게 되면 해당 백성은 조선 갈리 노름에서 탈락하게 되고요 자신의 마지막 폐를 가져간 백성의 노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노예가 되는 거네 질문 질문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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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봐 탈락했을 때 노비가 되면 만약에 내가 아버님한테 져서 노비가 되었다 그럼 아버님 일을 대신하는 건가요 노예지 노예 그러니까 뭐 재료를 가지고 하러 가는 건가 노비도 완전 좋네요 노예가 꼭 필요하겠네 노비 노비 자식 여기 노비들이 좀 많은데 하이 몇 명 좀 가택 좀 해야 되겠어 백전농이 하나 있겠죠 자 놀이밥 제 2장입니다 어 여기에 보이시면 여러분들 제작시간에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사과 포도 키위 바나나 복숭아 지편 설탕 소금 엽전 등을 구할 수 있다는데요 각 재료들은 폐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이고 여러 개의 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시가 이렇게 있네요 1 2 3 그리고 복숭아 폐가 이렇게 있네요 복숭아를 제외한 모든 과일 폐는 점수가 동일하다고 해요 약간 조커 같은 건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작할 수 있는 폐의 개수에 제한이 있어요 1짜리는 10장 3짜리는 5장 2짜리는 7장 복숭아는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화법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화법을 보시면 사과랑 종이 같은 걸 하면 한계가 되고요 2짜리에서는 옆에 포션 같은 게 필요하네요 뭐죠 이게? 소금과 설탕이에요 아 소금과 설탕이구나 아 이게 잘 안보였어 소금과 설탕 오 이런 식으로 2짜리는 소금 3짜리는 소금 설탕이 필요하네요 복숭아는 그러면 복숭아랑 소금 설탕 오 생각보다 조화법 쉽네 강탈 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놀이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진행되며 한 명씩 차례로 폐를 공개합니다 공개한 후 다음 자신의 차례가 돌아올 경우 이전에 공개한 폐는 앞 깔때기에 버린 후 폐를 공개합니다 비공개 폐를 우클릭할 시 자신이 소유한 폐 중 무작위로 폐 하나가 공개하되고요 폐가 공개되면서 같은 과일의 합이 5가 될 시 또는 복숭아 폐가 공개되었을 때 과일의 숫자와 개수에 상관없이 종을 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숭아가 있으면 그냥 치면 돼요 종을 가장 먼저 친 백성은 모든 백성의 공개된 폐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죠 노름 중간 강탈 시간이 끝났을 경우 이미 공개된 폐는 가져갈 수 없으며 다음 강탈 시간에 이어서 노름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강탈 시간에는 가져가지 못한 공개된 폐는 전부 소멸됩니다 놀이법 제4장 섬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동권이 있는데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할 시 옆전으로 구매가 가능한 이동권을 통해 더 쉬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복귀권이 있습니다 자신의 섬에 복귀가 가능하며 소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수 지역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세계수 지역에서 여러 종류의 과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활을 이용해 과일 무더기를 맞출 시 과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세계수의 가지 위에 올라갈 수 있으며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옆전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과일 무더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세계수의 작용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암림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암림 지역에서 진혼과 지중을 잡아 지편과 엽전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중과 지호는 몬스터인 것 같습니다 몬스터인 줄 알고 사람 한 20번 뒤집니다 아 저게 파는 애들인가 보네 지편과 엽전을 얻을 수 있대 저기서 막타 싸움이 일어납니다 막타 치면 다 죽입니다 진짜 지편은 뭘 쓰는 거예요? 지편이 그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이다 아 지편이 종이구나 그럼 결국 지편은 쟤를 잡아서 얻어야 돼요 무조건 타타3네 한마디로 오 그럼 결국 사냥해야 되겠네 사냥을 해야되네 자 그 다음 봐볼게요 백성들은 오염촌에서 오염된 백성을 활로 죽여 설탕과 소금 엽전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설탕과 소금을 얻으려면 오염촌을 가야되네 자 그러면 복귀해볼게요 여러분들 다들 집으로 가셨죠 자 기건을 쓰거라 아 기가 오는구나 어떻게 해야 하워 오 여기 상임이 있어 오 여기 왔어 기본 활 오옆 역전도 주네 비가 열심히 내리는데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가야지 가야지 그 오늘 여러분들 약간 빡겜하기보다는 좀 이해하려고 천천히 드립치면서 네 하도록 할게요 너무 오늘 첫날에 빡겜하면 어 이게 방송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제가 뭘 해야되죠 요정님? 하나하나 추천해주세요 맵을 좀 알려주세요 정신님 맵을 알리고 시작하자 우리 여기가 이제 세계수가 이쪽입니다 어 세계수 그 사야지만 여기 올 수 있죠 여기는 그 자신의 섬에서 금블럭을 밟으면 아 이쪽으로 와지는구나 알겠느냐 이놈 세계수로 가는거 그거는 세계수 위로 가는거에요 저기 가장 큰 세계수 위쪽으로 와가지고 사냥을 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거 여기 에메랄드 블럭을 밟으면 세계수의 자격을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자격을 사면 여기서 이렇게 오 이런걸 알고 가야돼 왜냐면 모르면 이거 절대 못해 음 모르면 여기까지 어 그리고 자 이제 과일을 따먹으면 되는 것이냐 네 암림지역입니다 여기 암림지역 아 암림지역이 그 몬스터 잡아가지고 그 지편인가 얻는 그거죠 네 어 얘가 지편 얻어 지편 여기 다이아블럭을 밟으시면 이동권을 소모해서 한번에 건너가실 수 있어요 근데 소모기 싫으면 어 지금 뭐 사라졌어요 방금 나 뭐 사라진거 같은데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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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동권 하나 다시 줘요 아 저 이동권 하나 다시 줘요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주세요 아까워요 아까워 어 여기서 오 야 왜 이렇게 아파 얘네들을 잡으면 되고 지금 잡지 마세요 그냥 구경하는 거니까 일단 지금 그건 맞지 근데 이 꿈틀꿈틀거리는 거 집에다 키우고 싶다 네 와 진짜 미쳤네 요거 야 이동권 사라 야 저거 내가 봤을때 이동권 사라 이동권 아 이동권 앞으로 항상 산다 나우리도 떨어졌지 우리도 다 꺼졌어 어 이동권 사야돼 너네 네칸 띔띠기도 못하는 것이냐 어 널 띠기라 하는 것이다 띔띠기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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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이니까 넷간 점프 좀 쉽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첫날만 먹물만 먹고 살았 아 네 첫날이면 셋간 점프 해주세요 아 첫날이니까 네 넷간 점프면 펍셀 때 나중에 수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설탕 구하러 가는 곳인가요?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왼쪽은 어 근데 우리가 이거 TP 해가지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니야 이거 아까 아까 거기가 오른쪽 그니까 정면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이고 거기에 왼쪽 아 이거 점프하면 또 딱 봐도 쉬울 듯 야 이거 못하는 사람 진짜 내가 보기엔 여기에도 넥한 점프 있어 아 못하는 사람 진짜 그냥 엔더맨 잡게 할래 오늘? 야 진짜 못하면 저렁머리 엔더맨은 잘 잡을 수 있긴 한데 아 그건 맞지 아이 절대 향기지 야 이거랑 야 이거 못할게 아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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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 야래야래 아 그 아 너무 어려워요 곽돈파님 이거 오늘 수정해줘요 야야야야야 너무 오래 쉬었다구요 야야야야 내가 선비가 되는 거야 마크늘을 너무 오랜만에 했구만 야래야래다 나만 오늘 렌더맨 잡아야겠다 어 아 여기서 이거 잡는거구나 펄로 잡아요 과일이 안이란다 난 우와아 나 과일이 아니라 다 먹으면 안된단다 매주 아이오 숨긴건 매주네 잘 만들었다 여기서 이제 설탕소금 얻는거죠 설탕소금 야 이거 맞출 수 있냐? 이거 사격장이야 그냥 맞추지 이거는 그냥 쏠때마다 맞는거지 이건 어 리얼? 어 왜 날 맞춰? 맞아? 내가 과일이 아니다 지금 맞추지마 지금 아깝잖아 지금 맞추지마 화살 아깝잖아 안아까워? 야 화살은 돈 주고 사야되지 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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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백성을 잡는거구만 오염된 백성입니다 오염된 백성입니다 근데 그건 맞추 이동권은 뭐 복구해주겠지 아이 그정도는 유도리해주겠지 아아 이동권은 와 조선시대때로 오염되면 죽이나? 이제 뭐 안본건 있나요? 매장시켜야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저 선비는 먹물은 먹었구만 아니 아니 잠깐 그리고 궁금한거 있어요 이거 만약에 처음에 카드를 못만들었잖아 그럼 처음에 카드가 이미 다 없는건데 그럼 바로 탈락이에요? 네 첫판에는 종만 칠 수 있고 네 아 카드를 만들어야겠구만 이 말에 이제 존버 전략이라 아 첫판에는 종만 칠 수 있다고요? 카드가 없으면? 어 그 블레임이 무엇인가 음 내 카드를 없어도 근데 게임을 할 수 있네요 어쨌든 존시나 버팁이라던데 게임 끝나고 났는데 카드가 없으면 이제 가는거 아아아 그럼 훅 가는거니까 아무도 카드 안만들어오면은 오케이 레전드 그냥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딱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자 재밌겠다 어? 이제 좀 알거 같애 어떤건지 아 허허허 더블키리오 더블키리 더블다블키리 더블다블키리 더블키리 더블키리 지금 눈깔이 돌아갔구만 여울엄보다 석연 준비되었는가요 다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집에 가서 알아서 하십쇼 이거 사고 아 힘사고 싶은데 아 이거 검도 사야되나? 아 이거 언제 시작하는거 아 이런거는 이거 네고도 다나요 정씨님? 아 나무검은 있네 달아요 아오오오오 오오오 화살 이 빨간 과일을 따 먹어볼까 과일 과일을 따야겠구만 어허 저 앵두같은 입술보게 아 나 할리갈리할 생각 어 뭐야 위에 있네 일단 입술이 있나 이동권을 사서 올라가더라만요 어허 내꺼를 스틸하지마시게 어 개꿀이래 어허 내꺼를 스틸하지마시게 유 OOO 나는 빨리 올라가서 이득 tour 해야지 이 상념자식이 아情ulum 하하핳 la 아니 미친놈자라! 나 과일 아니라고! 어 저 과일 아니오! 아 저 과일 아닙니다! 하얀색깔! 아니오 아니오! 하얀색깔! 아니되오! 아니되오! 어 저 과일을 따먹어야겠구만! 아 이거 나중에 전투 콘텐츠 되겠는데 이거! 바람이야 누구냐? 맞다! 백발 백중이구먼! 근데 그거 아시오! 내가 화를 쏘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거요! 만득이랑! 아니 백성들은 서로 사우면 안되는 것이오! 아까 4칸 점프도 못하더만! 난 봤어! 사움을 좋아하지 않소 존은! 바나나가 아니라고! 바나나가 자격이 부족한다던데? 사움스럽구먼 사움스러워! 활 장임지! 벌레컷이오! 오 벌레컷! 그! 진조어 원래! 진조어오! 벌레컷! 한양에서 유행하는 말솜씨요! 말솜씨! 자네 혹시! 백수와! 델루나에서 지금 말투 배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델루나스럽소! 내가 열선비오라! 열선비! 아아! 델루나가 뭐요? 그 델루나라고 있어! 과일! 아이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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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주고 올라갔는데! 어 여기되있다! 일단 조만간 머싸 배떼기를! 배처럼 지질것이오! 어어! 근데 나무가 훨씬 많은데요! 올라오쇼! 그 어켈가 갔냐? 나무 하나하면 과일이 몇개예요? 어어어어! 아 뭐야 누가!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낙서가 없었어.. 저여자는 상놈의 자식이 맞소! 아... 고리나가 너무 아오! 바람쌈으로 왔구나! 어허 저여자는 сам놈 자식이야! 장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를 두장 올리거라 오 간만에 화를 써도 잘 맞는구먼 한양에서 유행중인 빅마기라 하오 와 일 전문가 아니 복숭아는 안나오네 잘 여기서 복숭아 운좋으면 나올수있다는거지 벌레가 좀 좋구먼 빨래카 어 야시시 그만봐봐 그만봐봐 아이 먹지마 먹지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어? 그게 더 더러워 와일이 아니네 너무 대놓고 죽이지 않소 자네 와일인줄 알았어 혹시 머싸선비 미친새끼요 아니 머싸선비에게 페널티를 주시오 칼로 세방 내리 때렸소 오에인드타워 이거 좀 이상해 그 아니 근데 이거 엽전은 어디서 구하지 뭐지 칼을 휘두르면서 오고 엽전은 기충을 잡다보면 나오오 기충 기충 아 뒤지게 아프네 이거 활로잡아야겠구먼 수리 들어간다 어? 어 주도를 하시는뭐야 탑주 들어간다 아 쭉쭉쭉 어 미안 미안 지축 컷이고 머싸선비의 발다리를 잘라야될거 같소 오오 쟤를 빨리 죽이는게 편하겠구먼 이거 근데 자네들 지금 10분 남았는데 잘하고 있는가 잠깐만 나 어디로 가야되지? 아 여기로 가야되 어 이거 길치 길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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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전 나오네 이거 길치를 어떻게 하오 맛있군 맛있어 맛있군 맛있군 맛있어 아니 이렇게 지은기를 잊어버리면은 이 초행길이라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 오 중룡이 강하구먼 중룡이 괜히 때렸다가 도전갈 수 있으니 오오 열매아니오 열매아니오 어어 맞지 당신 머리가 지춘같이 생겼구먼 허영대구냐 분란서에서 온 과일인가 야 기저 이 새끼야 아니 이거 분란서에서 온 과일인가 신기하게 생겼네 오우 목아 봐라 아 이거 근데 이게 활을 다 쓴다며 나중에 이게 빠바바받 강화해야 되겠네 내구도 달면 이거 답이 없는디 고건 맞지 누구한테 교환이 아 거기서 상인 상인 응응 우리 집상인 아까 말을 했던거 같은데 리셋됐어 근데 지축말고 다른 애가 왼쪽이랬죠 예쓰 그렇다 오 잘하는구먼 야 난 3분대도 무조건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오 맛있어 맛있어 이거 폐가 3개가 있어야 되는디 어 회복은 뭐 나중에 하지 종이를 종이가 하지 종이 3개가 없었지 어 지충입니다 어 왜 안맞아 맞아라 오케이 둘다 컷 됐소 벌레 컷 아 근데 누가 화를 날려 지충이나 얘네도 화를 날리나 지충 컷 아니 말투는 조선시대인데 뭔가 마인드는 똑같어 나들 벌레 컷 아하 그럼 여기서 소금과 설탕을 구해야 되겠구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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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ping 그치 그치 맞지 맞지 가위마 고맙 아니 само 화사 왜됨니까 그걸 견고생이라 하지 그거 견고생 화살 쓰는데 다 써야겠다 나 따른거 하지말고 왼쪽을 갈라면 무조건 화살이 필요하오 어이씨 오른쪽은 모르겠지만 화살 항상 체크해야되겠구먼 근데 너블이 자네는 과일만 캐고 따른건 안하오 자네 정이 캘때 종이를 다 캐 놨지 아니 종이 이거 캐야되겠어 혹시 과일장수요? 내 말은 안듣는거? 가자고? 어 어 이만한거는 기방으로 가게 야! 이 새끼야! 진짜 내 제까들이 시켜! 아 지충인줄 알았어 진짜 아 아니요 내가 봤을때 멋사가 범인이오 멋사 멋사가 문제야 진짜 어렵게 났다고 지충과 똑같이 생겼어 뭐야? 점프 점프 저 점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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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에에에이 점프는 어 우리나라말이 아닌거 같소 어허허헣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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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용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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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과 설탕을 구해야겠구만 아니 근데 이거 화살 진짜 맞춰야되 무조건 아이 진짜 나 추지마 화살 나 진짜 여기 힘 되게 알았어 못살이야 지충 지충 아 뭐야 아 아 야 나 진짜 여기 힘 되게 아니 저 빠른 녀석들 이거 하하핳하핳 그만 달라 이 새끼들아 아 빠른 일 어떻게 맞춰 빠른 애들 어쩌라고 이거 빠른 애들 어쩌라고 이거 마크 헤이즈여 이거 뭐여 제작자도 못 맞출 것 같소 이거 마크 헤이즈 시키더라 그냥 쏟아보면 맞겠어 아니 스펙무빙도 한다고 미친 순인 자넨 지온한테 죽었어 아니 누가 날 하트 하나만 만들었어 누가 화살을 쏴서 얘야 아이씨 위에는 절대 쏘면 안되겠구먼 아이씨 카드 만들수 있는거 맞아 너네 만들었냐 빠른 애들은 맞추면 뭐가좋아해요 과학두팔님 옆전 두개 주더라 느낌이 굉장히 느낌이 굉장히 세서 여기 옆전부자네 아아 답답해 이 개자식들 어어 개자식어 어어 어어 만득이가 날 죽였소 강아지새끼가 있구먼 어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돈벌수 있는 기회야 아 어디야 한판은 못맞춰 어 맞췄어 이거 다음번에 현상금을 걸수있게 해주시오 현상금 멋살의 현상수배하겠소 난 지충 지충을 자꾸 하지요 어 뽀록으로 맞췄어 뽀록이 두번 터졌어 오오오 뽀록이 두번 터졌어 뽀록이 두번 터졌어 어 아이씨 아이씨 어 허살말른 기계야 이거 아니 근데 돈을 많이 버네 여기서 좋아좋아 여기 부자되는 곳이야 여기가 기계 모르워 머신 가자 어 기계하구려 혹시 엘파구라고 아시오 근데 사실 별 집중없이 그냥 막 쏘고있소 지금 별로 여기 집중을 하고싶지않아 그냥 쏟아버면 바꿨지 어 맞음 쏟아버면 맞음 그냥 아니 좀 만들었소 거짓말 쓰지마시오 국룰 3분이오 국룰 3분 3분때 다 알수있지 그거 못하는사람이있소 아 위에가 지금 핫하구먼 위에가 핫해 위에 내꺼다 아 저 조맹이들 조맹이들 뒤져라 어 좋아 부자가 되겠소 부자 상대방을 죽이는걸 거니 자네 무관이오 어 옆전이 벌써 28개구만 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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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남았다 오 개꿀이오 개꿀 어 다 썼어 다 썼어 젠장 어허 내가 욕해도 되요 어허 한번 시원하게 뱉어보시오 유 처數 유 прод Monsters 에미야 밥 다됬다 에미야 에미야? 에이미 뭐 에이미 쟤 불란서 친구요 최큐미 이거하네 수한 불란서 사실이오 오 짜대 어마어마하구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내가 봤을 때는 소금 지출물 좀 많이 잡아야하오 소금, 설탕 혹시 M16 없소? 조화법을 봐야 되겠소 아 이거 왜 자꾸 죽지? 이상하네 조화법이 어딨소? 여기있다 아 개수만큼 넣어야 되는구먼 이상하네 아 참 아 이거 카드가 많아야될거 같은데 과일을 많이 구해야되고 아무리 급해도 카드깡은 안돼요 아니 근데 내구도가 없으니까 잠깐만 이거 내 다리가 너무 섹시한걸 내 섹시한 다리를 보여주고 있었구먼 캔방이었다는걸 잊고 있었소 자 그러면 넌 참 섹시하구나 과거 아무리 그래도 카드깡은 안돼요 야 지미 한 섹시하지 역시 지미가 섹시하지 제임스보다는 이 섹시 오 종이 오지게 많이 필요하네 마이 레이디? 종이 엄청 필요해 종이 종이 와 종이 오다해지게 필요하구나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종이 다음 턴에 옮기자 이케 이게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종이가 종이부터 구해야되 일단 종이 종이 몇장정도 필요하오 소이 한장 만드는데 세장 안스푼 지금 가는데 어차피 못구할거 같기도 해 종이를 종이를 구해야하오 어어 어 미안하오 어 미안하오 과일인줄 알았어 아주 담스럽게 생겼길래 살인사건이요 1분, 1분, 1분 그 옆에 있으면 혹시 먹을 수 있음? 어? 옆에 있으면 화살을 먹을 수 있음 뒤지시오! 아, 감사하오. 화살 잘 먹겠지 자, 40초 남았어 냥 냥카드를 만드셔야 돼요 냥 냥냥 고양이 새끼였구만 냥냥 아,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안되겠구먼 자네 혹시 조선죽빵이라고 아시오 조선죽빵이 뭐지 줄여서 조죽이요 조죽 어, 저 복숭아 나온 사운드요 어, 복숭아가 나왔소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닥치시오 닥치시오 4초 남았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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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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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투 시작이다 어, 어 야, 진짜 맛있어 중력 탈락 내가 이겼다 아니, 힘활은 왜 사는 것이오 미친다 나의 승리 어, 빨리 죽이기 위험이오 아, 알겠어,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경기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는 것이오 내 자리이오 울었어, 울었어 어허 나 한 번만 죽여주시오 아이엠그라운드 노름 정말 재미있구만 아 이거 폐가 이거 별로 없네 야려 혼자 왔어요 야려 고맙소 피가 없고 둘이 왔어 아니오 그거 혼자 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 뭐야 이거 신난다 자 이거 재미난다 네 시작 카드 하겠습니다 각자 모두 개인 상자 뒤에 있거든요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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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카드를 아홉장 안에서 아홉장? 하나 둘 셋 넷 자기 임대는 채워주세요 아홉장 아홉장이요 아홉장 아홉장이 없을테면 어떡하오 아니 비공개 카드를 꺼내라고 비공개 카드를 여기서 꺼내라고요 멍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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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내 수준의 아홉장이 없는데 뒤에 상자 뒤에 상자에 있어 상자 상자 아 그렇구만 불편하니 힐 몇개 꺼내요 아홉개 꺼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알겠어 자 내 수준의 아홉장이 없는데 아 내 카드가 괜찮습니다 그럼 누구보다 시작해요 누구 먼저 오케이 할리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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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개하겠어 이건 조선갈리오 오 오 오 개 멋있어 오와 개 쩐다 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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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숨 최 지계방향이면 이쪽에 종을 누르면 니가 진거잖아 멍청아 오 종을 눌렀네 어? 종 눌렴 야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오 눌렀어 한 장씩 너놓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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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씩 내놓으시오 뭘 넌 뭘 내놓으시오 너놓으시오 너 할리갈리 안해봤냐? 뭐 뭘 내놓을까 아유 지 그래 대가리 뭘 내놓으시오 아 제가 프렌즈가 없어서 이런 게임을 해본적이 없어 아유 아유 그 요새 한양신조 아싸요 혹시 대가리 대가리가 박이오 아하 정말 델루나스럽구만 델루나스러워 머리가 숙쩍 머리가 숙쩍 머리가 숙쩍 눈에 쌍심지를 켤 것이오 자 이건 넷파래오 오케이 왠 이차래요 아니요 시계방향 시계방향 하하하하 혹시 박박대가리요 박박박대가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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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구먼 아니 시계방향이 거꾸로 흐르는구먼 잠깐만 시계 야 잠깐만 시계방향이가 너불이 아니냐 야 내가 박해충이다 내가 박대가리가 된줄 알았소 저는 오버워치를 씁니다 야 시계방향이 아 아무리 불렀어 이제 하는척 안 하하하하 우리 박박대가리야 내가 박대가리인줄 알았소 알았어 알았어 이제 시작한 칼리야 원래 박대가리가 8명이면 정상의 남명이 박대가리지 초선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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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누르는거야 오해 오해 응 4개야 응 뱉어 근데 이거 제가 내고싶은걸 내도되나요 정신님 개소리야 제가 만든 펜을 내도되요 같은 색깔이요 혹시 작창시절 친구가 없었소 아 아 아 아 랜덤으로 해야돼요 나도 넣어야돼 아 무조건 랜덤으로만 해야돼 그럼 그럼 내가 만든 카드는 언제 내는거에요 그게 랜덤으로 나오는 이 개랄이 박세키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팍대가리요 팍대가리 팍대가리 그냥 우리손에 총을 지어주시오 우리에게 그냥 총을 지어주시오 난 팍대가리요 팍대가리 조선 칼리 나 낚길뻔 낚길뻔 저거 뭐야 바나나 카드나 우리 오 오 아 팍대가리 팍대가리 박대가리 박대가리 이거 그냥 안 누르고 있으면 게임 이기는 거 아니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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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누르면 게임 이길 수 있어 자 카드 드시오 따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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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쿵 홀? 사쿠하네? 아아아아아악 맞짓맞짓맞짓맞짓 맞짓맞짓맞짓 아 이거 박대가리들은 게임 못하여 아 이건 박대가리 아니야 반응 속도 아니오 그럼 이거 이거 어떻게 다 주시오 아 빨대기에요 중고 있는 카드를 줘야 되는거 아니야? 아니 깔때기에 넣으래 깔때기 아니 깔때기 넣은거 박대가리 박대가리 박박대가리 좋아좋아좋아 넣었어 아 깔때기에 들고 있는 카드 넣으면 돼요? 그렇소 네 공개된 카드들을 깔때기에 넣으시면 돼요 저도 넣어요? 아 난 왜 넣어요 이겼는데 왜 넣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 아 제가 가져가도 되지않고 어차피 내가 받는거지만 넣어도 되잖아 아 근데 지금 이거 가져가도 돼요? 분모스토리 안돼 네 근데 원래 못하는 사람이 분모가 조절이 안 돼 박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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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먹으로 두부를 보면 안돼요 고고고고고고고 어 네 그럼 누구부터 이긴 사람 뭔지 땅 땅 도웅 조선관리 오 오 오 오 조선관리 조선관리 ‑‑ 저거없어요 옆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